잊지 아 집에 불렀었다 집에 불렀었어 다른 소녀들처럼 그 사람들이 구했었다 다 구했었어 오 뭐지 갑자기 시작하던거죠? 내가 모든 걸 물어봐 그리고 내가 아무도 즐거워 100번째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외국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비슷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런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 당신은 그런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 좋은 밤 뭐지? 저기 화낸거야? 디уля 오 내가 위로로해주려 한건데 불치가 아눋겸 이때가 청소년기인가보다 청소년기 그렇죠 옷 스타일도 많이 변했네 어? 내가 하는 거네? 우와 시작하자마자 뭔가 못 나가게 해서 짜증이 났나봐 그죠? 이건 뭐지? 의자에 뭐가 뜨는데? 뭐야? 어떡해 어떡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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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자 어? 막 배꼽지네 잘 보니까 그죠? 콜은 뭐야 콜 뭐가 뜨는데? X 아 아직도 여기 있는 거구나 강경 강경 콜은 내가 네퍼를 사랑해 저 여러분을 이 놀이asty pię presentation 그리고 이 나랑 거의 다 엄청 화나 있네 그걸 Bottom I know you don't mean it 조을디 나 그들 저 때문에 그 정도가 지지 landlord 어디가 자 Ibiza 그 다음 근데 집도 좀 변한 것 같다 이건 뭐지? 이거 저거 설마 개인가? 이름 뭐였죠? 에이든? 그림 같은 걸 막 그려놨네 갑자기 무서운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헐 뭐야 X?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미안 왜 나까지 눈치를 보게 만들어 내가 틀렸어 모르고 여기 뭐가 떴는데? 여긴가? 이건가? 침대가 작아졌네 작아졌네 왜? 왜 아니 너무 변했는데? 왜 조디 맞어? 왜 이러지? 왜 외국 청소년들은 원래 이래? 변기 화장실에는 딱히 볼 게 없고 방에다가 어 이거 뭐지? 아 잘못봤네 뭐 없나? 할 거? 근데 방을 꾸며놓은 걸 보면은 이때 한참 그거를 빠졌었나봐 어 뭐야 뭐야 아 이거지? 뭐 어떻게 아 이거 눌러서? 어 어 어 아 화를 이렇게 내는구나 너무 격렬하게 화내는 거 아니야? 아 그만하라구? 그만하라구? 먹히는 걸 찾아주겠다고? 먹히는 게 뭐지? 뭔가를 찾아야되나? 어 전화하는데? 몰래 못나가나? 아 뭔가 어 탈춤의 방법을 찾아야되나봐요 여기는 아니고 일단 에이든으로 하면은 뭔가 안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에이든 말고 얘가 직접 뭔가 해야될 것 같아 아니 음악이 무서워 화장실에서 못나가나? 요기서 뭐 없나? 보자 힌트 아는 분 줘요? 에이든으로만 해야되나? 에이든으로만 해야되나? 아니 가만히 있질 못해 얘가 에이든으로 해야되나 보다 에이든으로 어 넘어와서 아 설마 설마 그거? 정배? 정배하는 거 있었잖아 저번에 오 일어나서 문 열어주는 거구나 문을 열어주고 좀 찌릴나보다 아 문 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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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왜 나가야되지? 너 좋아하는 애 있나? 오 좀 무서워 문 열어주고 네, 알았어요 문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 아.. 그.. 좀 무서운데? 무서운 장면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는.. 길이 없나? 아 그럼 설마 저쪽으로 가야돼? 좀 무서운데? 이쪽으로 길 한번 찾아볼게요 아 저쪽이야? 길을 못찾겠는데? 아 저 다음 파스에서는 정지당했어요 위쳐하다가 에이든 한번 사용해볼게요 어? 에이든도 아니고? 아 여기구나 여기 흑형 잘리는 거 아니야? 흑형 미안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조디가 오늘 꼭 나가야만 된대요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남자친구? 여러분 나 방송 편하게 해도 되죠? 이거 아니야? 그럼 어디야? 카드는 가.. 아 여기구나?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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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구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흑형 흑형은 왜 자꾸 따라와 저게 에이든인가? 너 에이든이니? 무스키씨를 왜 자꾸 따라와 무스키씨를 왜 자꾸 따라와 아 그래서 에이든을 사용 못하는 거구나 아깐 아 도킨스 어 뭐 뭐 낸단의 아이디아? 뭐 뭐 뭐 뭐 그 그 그 그 그 그 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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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 소가 넘어가네 눈치가 없네 대화 어 바이러스? 이게 지금 에이든인 거지?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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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겨우는 가자 가자 거짓말을 잘 못하네 청소년은 청소년이야 요까진 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는지 이유를 한번 뭐 어디로 가야되지? 이제? 카메라?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아 차 아하 여까나 차 차 기차장에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속아 넘어간 거였어 열구 크 키 키 에이든 잘했어 차에 타고 내가? 내가 해야돼?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정비를 해도 돼? 아 설마 내가 운전해야돼? 하구 시동 걸구 이제 비, 비키세요 아니면 에이든이랑 같이 가나? 도대체 어디 가는데? 갈대가 있나봐 사이너 아 남들 정비를 할 수 없네 남들 아이야디 아이야디 잠시만 아이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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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냥 가자고? 어 문 열렸다 어!! 망했다 어떻게해 어떻게해 이제 못 가는 거야? 밖으로? 헥! 어떡해 에이틴 너는 얼마나 위험한 것 같았지? 어. 조니 너의 생일 파티 기억나지? 에이틴과 에이틴과 계획이 있을지 알겠어? 맞지? 어... 아... 어떻게해 결국 못 간 거야 그러면? 원래 못 가는 연출이야? 아니면은 나가면 뭐 이벤트 있고 그래요? 헥!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갈 수 있었어? 어떡해... 설마 한번도 못 나가본거야? 다른 소녀들처럼 바로 다음 내가 망쳤다고? 아, 다음에 하면은 내가 진짜 어... 꼭 나갈 수 있게 해볼게 이번에는 나 혼자 챕터 완전 애기였을때는 아, 저기 엄마랑 아빠가 그 기관으로 보내기 전 아니, 그 기관으로 보내는 날인가보다 뭐지? 아, 거짓말을 했네? 아, 그럼 여기까진 못 가구? 거짓말 치네? 데릴러 온다고? 뭐 할게 없는데? 왜... 이게 뜨지? 안녕히 계세요 레이든 시점으로 보는건가? 그냥? 엄마? 저번에 방송할때 봤지만 친엄마는 아니야 이분이 친엄마는 아닌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지 사랑해줬지 음... 나 좀 가야해 수산 좀 더 기다려줘 좀 더 기다려줘 핸드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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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한테 뭘 했을까 stim 아... 어... 어... 뭐지, 뭐지? 어... 뭐야! 아냐아냐! 아니.. 아니, 뭔가 뜨길래 한 건데 왜? 뭔가 뜨길래 어? 되게 빨리 끝났네 나 혼자 내 아버지가 아니야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조디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 이게 목을 졸은거야? 대박 내가 목을 졸은거야? 그 다음 나바호 응 여기가 가장 최근이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엔 가장 최근이네요 응? 아예 장소가 다른데? 아 그때 도망친 이유구나 머리 깎이고 병원에서 탈출한 이유 음 음 여기가 어디야? 여기로 가야되나? 여긴 아니고 그냥 여기로 쭉 차 도로 못나가구 응 못나가 그냥 걸어가면 되나? 그냥 가면 돼? 머리가 조금 자란거 보면 그 병원에서 탈출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야 아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맞아 다음 차는 잡히겠지? 여기서 동료 하나를 만나나? 아 이게 괴롭히는건가? 어? 아직 왜 에이든한테 화내고 그래 집있다고 알려주는건데 어 여기 어딘거 같애? 서북? 내가 조용하는거네 여기 안에 없고? 차가 있는걸로 봐서는 사람이 살기는 화내 어 분위기가 전혀 달라보인다 엑스 양인가? 양농장? 물을 일단 좀 달라고 해보자 여기 집이 위험하고 하진 않겠지? 위험하고 하진 않겠지? 불기요? 좀 저번에 하던 그 게임 생각나네 총잡이 게임 일단 노크 그 똑똑 같이 눈사람 미안 저기요 어 으응 어어어 아 어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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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저는 어디를 가고 저는 어디를 가고 저는 아침에 가고싶어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호... 호칸 호칸 누구지? 무슨 말이지 이거는?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순순히 받아주는데 인디언 원주민? 그러네 머리스타일이랑 아아 밥을 먹으러 가고 너와 함께 먹으러 가고싶어 호올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개이득 내 자리는 어디지? 요기? 앉아서 가방 놓구 혹시 막 조디가 저 할머니의 입을 말문을 다시 열어주고 이런거 아닐까? 내가 먼저 집어도 돼? 당연히 고기 어? 아닌가? 먹어도 되나? 옥수수 먹어 너무 염치 없었나? 할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어... 이건 뭐지? 이렇게 막 이거저거 다 먹어도 돼? 다른 사람들은 안먹는거 같은데? 어... 물 먼저 마시자 얘가 자꾸 눈치 주는거 같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썰어가지구 어... 성심 음... 음... 어... 홀로? 음... 음... 어... 홀로? 목... 음... 음... 목... 말? 저 남자애가 내 또래인가 보다 어... 조기 또래 어... 그 다음... 목장? 음식 챙겨... 챙겨줘야 이제 챙겨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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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가 첫째 아들? 옆에가 둘째 아들? 아... 어어... 아 자주 일어나봐 뭔 소리야? 일단 따라가보자 응? 어? 뭐가 있나봐 조용히 일단 따라가고 아 여기? 어 응 이거 무서워하는거 아니야? 일단 문 닫고 뭐가 있긴 있나보네 뭐 할머니가 말도 안한다고 그러고 어 다음팟이었으면 이거 어이구 갈아있고 뭐 방에 뭐 있나 좀 볼게요 어 이게 뭐지? 아 깜짝이야 아 씻는거구나 몸 좀 씻었고 여기 밑에 뭐가 있는데? 뭐야? 쟤? 뭔 소리지? 뭐가 있나봐 여기에 그 다음 다른거 볼만한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했고 밖에 나오지 말라 했지? 안나갈게 그러면 나는 무서워 뭔지 안궁금해 안궁금해 그냥 잠잘잘해 그냥 잠잘해 불꺼 설마 쟤네 다 살아있는 애들 아닌거 아니야? 내일은 여기에서 아일리든 좀 오시지마 됐나? 오 그냥 넘쳤나보다 어? 여기 앉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지? 아 제발 아아 아아